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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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장님께서 저희 선배님이신데 권유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의료봉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주민들은 보통 어떤 경로로 찾아오게 되고 또 어떤 질환이 가장 많은가요? 보통 외국인 노동자분들이나 유학생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분들이 본 국가별로 각각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그 커뮤니티를 통해서 각각 입소문이나 이런 것들을 듣고 저희들은 일단 정보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멀리서는 강원도에서도 오신 분도 있으셨고 전남 각 지역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완도나 신안 이런 섬에서도 오시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우주백, 네팔 그 외 여러 선진국을 제외한 많은 국가에서 오시는데 30여 개국이 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통계를 내봤는데요. 저희 개소 이후에 3만 3천여 건 이상의 진료와 1만 5천 건 이상의 투약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질환별로 보면 통증 질환 환자가 가장 많으셨고요.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 관계와 같은 호흡기 질환 그리고 또 피부 질환이나 소화기 질환 등이 다빈도 질환으로 보였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을 진찰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진찰했던 환자 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습니까? 네. 물론 기억에 남는 환자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요. 그중에서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다고 하면 완도에 진찰한 경우는 아닌데 저희 센터에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완도에서 미역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 여성분이셨어요. 그분이 평일 날 저희 센터로 전화를 주셨는데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 같아서 저희 주말에 진료, 일요일 날 진료를 하는데 일요일 날 진료할 때까지는 기다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센터에 도움을 주시는 가까운 병원으로 안내를 해드렸어요. 가까운 이웅빈 가정의학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거기서 진찰을 하시고 상태가 빈혈도 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황달 증상 이렇게 굉장히 심각해서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연계된 종합병원이 있어가지고 서남병원이라고 갔는데 거기서도 진찰이 어렵다 해서 결국에는 화순 전남대병원까지 이송을 하게 돼서 거기서 영혈성 빈혈이라고 하는데 좀 단계가 심각해가지고 조금만 늦어졌으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치료를 잘 받고 이렇게 본국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빠른 대처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제 이주민들이 아파도 일반 병원에서는 진료받기가 어려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직장인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일하다 보면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고요. 그리고 또 이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다 보니까 병원 진료받는 데 좀 어려운 점들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가끔 법적 제약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받다 보면 자기들이 끌려가는 게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막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어디에 어떤 병원이 있는지 정보를 잘 모르시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반대로 의사 선생님들도 힘든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힘들까요? 가장 큰 힘든 점은 우선 의사소통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여 개국 이상에서 이주민들이 진료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다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면 어려운 점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진료받으려고 하는 이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데 반해서 저희들이 진료할 수 있는 공간은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하는 데 대기 공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고 또 의료 기자재가 상당히 부족한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몇 년간 노력한 끝에 최근에 광주시 광산구의 우산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곳이 지어졌습니다. 그곳의 옥상에 저희 광주 이주민 건강센터가 들어서게 됐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의 공간의 부족함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해소하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주민건강센터 지금 크게는 가정의학과, 치과, 또 한의학과, 약학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한계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큰 수술 같은 경우는요? 일단 가정의학과 외에도 다른 과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는데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진료 주로 가정의학과 진료 영역에서만 진료를 보기 때문에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포에 어떤 몽골 여성분이 자궁 군종이 심하게 와서 수술이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경제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로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저희 센터에서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수소문하고 노력을 알아본 결과 목포 시의 건강복지 쪽에 관련된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강진의료원이라고 하는 공공병원이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해서 결국 수술이 잘 돼서 완쾌한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전남대 사회복지실, 기독병원, 하남성신병원, 첨담병원, 서남병원, 동화병원, 광주세우리병원, 이용빈 가정의학과, 최세미산부인과, 베스트이비누과, 발근환과 21. 이런 병원들에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검사가 있거나 또 엑스레이 초음파,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치료나 또 심지어는 수술까지도 무료로 시행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50여 명의 후원을 받아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진찰은 무료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좀 없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 150여 분의 정기적인 후원금을 받고 있고요. 그분들은 대부분은 사실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직접 본인이 후원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 기업이나 또 여러 단체 및 의료기관들 이런 데서 이렇게 비정기적으로 행사가 있을 때 한 번씩 후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광주시와 광주시 광산구에서 일정액의 보조금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위약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큰 힘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달에 진료 600회를 맞으셨다고 하는데요.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일단 2005년도부터 11년 넘게 즉 12년째 지금 저희 진료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센터가 이렇게 11년 이상 넘게 운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저희들 센터에 도움을 주시는 여러 후원해 주신 분들과 또 그리고 자원봉사자분들, 다양한 분야에서 오신 자원봉사자분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그리고 헌신적인 이런 봉사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오래된 역사와 또 이렇게 잘 운영이 되고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책임감도 더 커지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주민 건강센터의 활동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건강센터 강주호 운영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